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광주에서 추모사진영상전이 열렸습니다. 김대중을 주제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사진영상전에는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모습과 이희호 여사의 연결식 장면 등 사진자료 70여 점이 전시됐고 15분짜리 다큐영상 3편도 함께 마련됐습니다. 김대중 서거 10주기 광주행사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학술대회와 헌정음악회, 특별강연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.